안녕 저기서? 네 안녕 다시 표시된대 뒤에 보면 삼각형 삼각형 아 나와있다 여기 앞에서 한번 봐주세요 자 역차씨 시선 오른쪽이요 시선 오른쪽 자 시선 왼쪽 자 정면에 하트할까요 하트? 네 돌코 갈까요 돌코 자 포인트 한번 하세요 포인트 한번 명절씨 추석이니까 꼭두기 하세요 꼭두기 자 팬들한테 추석 인사 좀 부탁드려요 아 말로요 네네 아 명절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분들하고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이동하실 때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동할 때 무슨 음악 들어야 돼요? 취향껏 들으십시오 쉬고싶어 하시고요 네 취향껏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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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